정경과 사랑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제가 공직성을 통하여 싸웠던 다양한 경험들 귀여운 역량 그리고 제 가슴에 붉고 있는 이 뜨거운 결정을 제 고향 우리 금산의 발전을 이뤄야 남김없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이번 군사선거에서 주의방 국민의힘 저 박범인 반드시 금산군수로 선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불편 드리겠습니다 박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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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 그리고 도와달라는 뜻을 근절로 울리면서 오늘 뉴스에 이번 뉴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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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